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A씨는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던 애엄마들 역시 친구는 끼리끼리라는 제목으로 최근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겪은 일화를 털어놨습니다. 약혼자와 함께 백화점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유모차를 끌고 오는 여성 두 명을 발견하곤 문 열린 버튼을 눌러줬다고 하는데요. A씨는 저와 예비 신랑이 계속 기다려줬지만 둘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당연하듯이 타더라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고 언짢은 마음을 토로했습니다. 이어 어찌 보면 배려를 받은 건데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는데요. 게다가 이들이 내릴 때도 문 열린 버튼을 꽤 오래 눌러줬지만 역시 아무런 인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. A씨는 내가 어릴 때는 나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 배려해주면 그게 작든 크든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했던 것 같다. 유치원 때부터 배우지 않나라면서 뭔가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저렇게 당연한 듯 행동하는 태도는 좀 밉상이라며 아이가 옆에서 보고 배우는데 기본적인 예의범절은 지키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.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저런 기본 예의를 안 배우고 자란 애들은 커서 부모랑 똑같이 크게 쪼라며 공감하는가 하면 생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. 이렇게 예의 운운하며 뒷담화하는 것도 성숙한 어른의 행동은 아니라고 본다 등 A씨의 태도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.